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3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편, 3편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의 주신 강단 메시지가 교회를 세우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삶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에서 주신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날마다 되어야 되겠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또 게으르지 않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졌고 또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성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영원이란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는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계획, 하나의 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구원입니다. 생명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면 이 영원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집중하도록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나 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나 사건 어떤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기도로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을 주시고 함께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편 3편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생에 가장 큰 오려움을 겪었을 때의 쓴 시라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오려움이었습니까? 사랑하던 아들 압살로님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배신을 했을 때 다윗은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곤경에 빠져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를 놓고 기도했고 또 응답을 누린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습니다. 아들 압살로님이 공격해왔지만은 임금인 다윗이요. 대항해서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겠죠. 그 아들을 진압하고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대적과 원수가 많다고 표현했어요. 또 자기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천만인이 나를 애호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가장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 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이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가장 어려운 곤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다윗과 같이 어려운 문제, 사건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와 사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지고요. 하나님께 맡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10편, 3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요. 다윗의 평상시에 영적인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문제가 닥치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상황을 당하기 전에 이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갑자기 시험에 들었다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순간에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험에 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소에 평상시의 신앙생활 평상시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요. 다윗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소에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4편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습니다. 시편기자는 이렇게 하나같이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나 사건, 사람을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문제나 사건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나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나와 우리 가족인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도 다위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문제와 사건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다위스는요. 어려움을 당한 상황 이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천만이니 나를 애호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위스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다위스는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다위스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다.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보금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보금 안에서 우리는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요. 삶의 문제도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새벽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스에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곧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근본된 문제를 해결해 주신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글소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오늘 우리는 이 글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불러올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같이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다윗이 삶의 문제를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듯이 다윗처럼 문제와 사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최고의 조건 그것이 뭔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최고의 조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부러오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문제와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실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또 기도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